여러분 안녕하세요 살쪼리 ASMR 어서오세요 오늘은 제가 립박라미를 열었는데 한번 둘러보실거에요 아니 일단은 제가 추첨을 통해서 10분만 제가 모집을 한건데 아니요 여기서 사은품 10개 정도만 드릴거에요 여기 분한테 10개 드릴거니까 공정하게 드릴거라 그래서 걱정하지마세요 립에 좀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나 평소에 제 블로그랑 제 인스타그램에 댓글을 많이 남겨주신 손님들께 기회를 드릴거에요 일단은 코랄 제품도 많고 홈뚱분들이나 굴뚱분들에게 많이 어울릴 것들을 제가 가져온거라서 걱정하지마세요 일단 오늘 제가 메이크업이나 여러가지 섀도우는 다음 이벤트에도 모집을 할거구요 오늘은 립제품만 제가 소개를 해드릴거라서 평소에 립제품 어떤거 위주로 사용하시나요 아니 한분씩만 손 들고 말해주세요 촉촉한거 촉촉한거 저 촉촉한건데 저 촉촉한 안바른듯 저 촉촉한 느낌 저 촉촉한 느낌 저 촉촉한 느낌 지속력 저도 지속력을 중요시하는 편이라서 일단 저는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들도 있고 오늘은 박람회식으로 생각하시면 될거에요 여러가지 지금 물건도 많지만 제 1타임은 제가 섀도우였고, 제 2타임은 아이라인이었고, 3타임은 제가 오늘 립제품이고, 박라매를 이런식으로 제공을 해드려요. 아 그쵸. 1차때부터 오시지. 아마 이렇게 기획을 하는거는 내년? 내후년쯤에 할거같아요. 제가 또 유학을 가야되가지고. 거기서도 이렇게 박라매를 진행할 예정이에요. 되게 좋더라구요. 저렴하게 이런 손님들을 모셔가지고, 얘기도 하는게 적성에 잘 맞더라구요. 일단 오늘 제가 소개를 해드릴거는 아밀라 립틴트인데, 아까 두번째 말씀해주셨던 손님, 어 맞죠? 제가 이따 사은품 드릴게요. 이게 일단은 제가 오늘 소개해드리는게, 각질정돈후에 마른입술의 라인을 따라 그려주는데, 이게 발색력이 좋아요. 근데 저는 이걸 써봤을때 발색력이 좋다고는 하지만, 발색력보다 되게 촉촉해서 쓰는 제품이구요. 저는 이제 백이나 입생이랑 뭐 샤넬거나 그런거 쓰거나 아니면은 주로 이제 뭐 올리브영에서 이제 저렴한 것들은 제가 지금 가져오지 못했는데, 먹을때 안지워지는게 저희 가장 중요한 포인트 1순위거든요. 지속력도 중요하고 발색력도 중요하지만, 안지워지는 착색력. 일단 오늘 제가 보여드릴 제품들을 한번 가져왔으니까 편하게 한번 둘러보세요. 둘러보시다가 모르시는거 있으시면 저한테도 오면 되니까, 부스는 A-1 오니까 그 부스로 오시면 되요. 다른 부스도 많으니까 구경하시구요. 저는 지금, 아 인스타 진짜 아니시구나. 인스타 하신분들은 제가 혜택을 이런저런것들 많이 드리는데, 다른 부스에서 이용하시다가 모르시면 저한테 인스타로 어 이쪽은 어떤게 좀 잘 나가나요? 어떤 물건을 진행하나요? 라고 하시면 제가 바로바로 답변해드릴게요. 어 네네. 아 제가 지금 바른 립은 그냥, 그냥 섞은건데. 일단은 제가 오늘 보여드릴거는요. 탭핑을 놓고 갈수 없죠? 이게 아밀라틴트 2층에 202호라는 제품이에요. 이런식으로 되어있구요. 어 수박냄새. 베론 냄새, 수박냄새 그런. 이런식으로 발색이 됩니다. 발색은 이런식으로. 진짜 어처럼. 2층에 204호에요. 이렇게 벽돌색이에요. 이렇게 벽돌색이에요. 조금 진한 벽돌색. 조금 퍼지면은 이런 벽돌색이구요. 이렇게 살짝 입혀보여. 이게 다 엄청 맛있는 메론. 막밤엔 끝에 베론 맛 있잖아요. 연두색깔. 그런향입니다. 이것도 한번 블러셔로 발라볼게요. 이건 굳이 블러까지 나온 제품은 아니지만, 저는 보통 진짜 바르고 남은. 이렇게 소량으로. 입을 톡톡톡 바른 다음에. 볼에다가도 발라줘요. 있어 기조죠? 이건 몇층일까요? 200kg. 조금 쨍한. 발색을 할 것 같은데. 또잉. 역시나 엄청 쨍해요. 피부가 되게 밝은 신분한데. 되게 잘 어울릴 것 같은데. 쨍한. 엄청 쨍하다. 이런. 이런 쨍한. 바이올렛. 같은. 조금 포도. 포도 껍질 색깔. 찐 포도. 그런 느낌이에요. 도잉. 도잉. 헤드 와인. 색깔. 좀 진한 와인. 오. 되게 진한데요. 이렇게. 전 이런식으로 약간. 발색을 보여드린 것 같은데. 마음에 드셨나요?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색을 고를 때. 오늘도 이 부스는 이렇게 마무리될 것 같고요. 아. 리무버 드릴까요? 입술 바르신 분들은 이따 끝나고 저한테 말하세요. 리무버 드릴거니까. 입술 다 깨끗하게 닦고 가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오늘 제품 이런식으로. 손목에 발라봤는데. 손목이랑 입술이랑 거의 비슷하게. 작색이 될거니까. 이렇게. 톡이 촉촉해요. 일단. 발색력이 어떻게 가는지 한번. 지금. 이 시즈를 한번 지워드릴거에요. 물을 먹거나. 이제. 수습할 때 같은거. 물었을때는. 요정도 남아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오신 손님들은. 다닦아 가실때. 표에다가 작성좀 해주세요. 제가. 추첨 통해서. 선물로 다 드리고 있으니까. 그리고. 뭐 또 궁금하신거 있으시면. 어. 지금. 말해주셔도 돼요. 아 이런거요. 그냥 제가. 안쓰는. 통이라서. 가져온거였군요. 아. 부스올때마다. 제가 들고오는건데. 혹시 필요하시면. 어. 공구해드릴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필요하신 분들은. 손들어주세요. 아 이거. 가격이나. 뭐. 제가. 창에다가. 구매 링크 같은거. 올려놓을거니까. 걱정하지마시고. 다른 제품 가져온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제가. 3부. 네. 립제품만. 소개를 해드려요. 나머지. 이런. 라이너. 라인이랑. 마스카라나. 모오쉐도. 이런것들은. 내년이나. 어. 그때. 이제. 추척할예정이니까. 그때까지만.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그리고 또. 한 분만 더. 질문받고. 마무리를 할께요. 없으실거 같은데. 오늘. 마무리를 할거고. 제가. 제가. 필요한것들은. 더보기에다가. 구매 링크나. 어. 어떤제품인지. 뭐. 작성을 해드릴거니까. 필요하시면. 보시구요. 댓글. 확인해주세요. 그러면은. 오늘도. 영상보러와주셔서 감사하구요. 여러분들. 잘자고.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